아이스크림 케이크 만들기 먹호로 실험실 챕터1 아이스크림 케이크 만들기 막대 아이스크림 8개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만들어 보았다 아이스크림 종류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8개로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지피는 대로 골랐다 요맘때 후엔크 스크류바 돼지밥 수박바 와일드바디 조스바 순수밀크 이상 6개로 만들어 보았다 방식은 아이스크림을 녹이고 다시 열리고 또 다른걸 녹이고 다시 열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과 남 canadapt는 앤리 방송중 편집 및 시청자막과 남 ne coração 번호사에서 만나요 1,2,3,4,5,5,1,4,5,5,000,5,500,000,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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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볼을 준비했다. 녹을 때까지 기다려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왔다. 나왔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뜨거운 물 조절 시표로 지금 녹고 있지만 용실상부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ippers 케이크 좋음. 네. 안녕. 안녕 한번 야무집에게 먹어보겠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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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엄청 차갑다 그렇지야만 맛있다 한 번 더 먹어보겠다 맛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두 사람에게 더 평가를 받아보겠다 먹어 보아라 뭐야 이게 얘만 나오는 거지? 난 안 나오지?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겠다 모자이크 너무 잔인해 블록 처리해줘 음.. 신기한 맛이야 신기하다고? 다시 먹어 뭐하라 한 입에 다 넣어라 찬이네 신기한 맛이야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다 나 맛이 그러하다 진짜 엄청 차갑다 어떠하냐 수박 맛이 많이 나네 수박 맛이 많이 난다고? 응 찹히는 거 있으니까 그 돼지 맛도 나 그러하군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느냐 그냥 난 아이스크림 따로 먹을래 알겠다 이어서 미식가인 안집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다 주무신다 주무신다 다시 한번 검증을 받기 위해 안집사님 방에 들어가 보겠다 아 맛을 봐 보세요 응? 맛보시라고 맛보시라고 아이스크림인데 내가 만든 아이스크림 케이크인데 맛보시라고요 내가 만든 아이스크림 케이크인데 맛보시라고요 니가 만들었어? 응 뭐 이렇게 어때? 왜? 그게 끝? 응 왜? 그게 끝? 응 뭐 뭐 뭐 뭐 뭐 뭐 뭐